최근 북한이 전쟁 운운하면서 위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라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채널A가 어제 오후 북한 현지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통화를 들어보면요. 북한에서는 전쟁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태양적 기분에 사로잡히고 쌓아갔다는 게 말았다는 거야. 모르게. 우리 며칠 다 할 거면 다 안 한대요. 국경은 강하지 않고. 응. 철관... 그게 뭐냐면. 응. 중화를 다메, 마이게 한다면 다메, 세게 넘어갔나봐니. 그리고 저저저지만 국경이 형이래는 철관 못 쓰고 위장망치고 이렇게 안 하고. 없어. 끝이 없어. 에이, 이 안에는 거짓말 안아. 전쟁 딱 할 것 처럼 전쟁 딱 너희 백성들은 오더래요 전쟁 한다고 생각하네요 안 한다고 생각하네요 안 한다고 생각하네요